안녕하세요 어쿠스틱 갤러리의 기타 리뷰 컨텐츠 어결기어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니기타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테일러의 GS 미니 E 코어 그리고 실험 바이로우든의 W02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모델 특히 실험 바이로우든 이 기타에 사실 많은 유저분들이 관심이 좀 있어요 거의 100만원 초반 중반 정도 되면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여행용 기타 아니면 작은 바디 기타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두 모델이 오늘 좀 비교 대상이구요 자 요 모델은 이제 뭐 다들 스펙을 조금 설명드리면 다들 잘 아시다시피 올 하와이온 코어에요 올 하와이온 코어인데 상판 같은 경우는 이제 솔리드 원목의 이제 하와이온 코어고 축구판은 레이어드 이제 코아라고 되어 있는데 레이어드라 함은 합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합판이 이제 무늬목이죠 무늬목이 얇게 겉에 덮여져 있고 안에 이제 가운데에는 제가 예전에 테일러 본사에 갔었을 때에는 대부분의 테일러에 합판 기타들이 중간에 들어가는 목재가 이제 포플러 나무 아시죠 포플러 사실 테일러 같은 경우는 같은 탑솔이라 해도 사실은 더 이제 음향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제 포플러 나무를 중간에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본사에서 직접 들었던 얘기구요 실용 기타하고 같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면 바디 사이즈는 뭐 거의 거의 비슷하죠 이 친구가 엉덩이가 약간 더 홀쭉한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약간 더 작은 기능은 한데 체감상 막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약간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얘는 이제 하와이온 코어 솔리드 원목 그리고 여기는 시트카스프루스 원목 그리고 축구판을 한번 보면 얘도 사실은 무늬가 화려해 이쁘다 네 근데 산토스 로즈우드 라고 그래서 뭐 저희가 보통 파워페로 포페로 라고 부르는 나무를 에 이제 합판을 썼구요 합판인데 이제 요것도 파이브 피스 파이브 피스 그래서 5겹으로 만들었어요 아 요겹? 네 네 요것도 이제 다섯겹으로 만든 사실은 되게 특이해요 보통은 뭐 합판 기타라 하면 보통 뭐 세겹? 네 그쵸 뭐 요정도 뭐 뭐 예 뭐 그정도 그 양쪽에 안쪽 그리고 맨 끝에 이제 무늬목을 쓰고 가운데 이제 아까 말한 포플로 나무 같은 거 쓰는데 여기는 이제 파이브 플라이 라는거 5겹 이에요 엄청 튼튼하다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차이가 있고 지금 보시면 또 스펙상으로는 일단은 눈에 띄는게 이 지판이랑 브릿지가 여기도 에보니를 썼어요 보통 요즘 에보니가 너무 많이 비싸서 많이들 사실 100만원대에서도 거의 에보니 안쓰는 추세인데 네 요 모델은 에보니를 썼고 뭐 테일러야 원래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에보니 농장을 갖고 있어요 네 아프리카에 에보니 농장이 있어서 다른 그 어떤 기타 매장 기타 제조 이제 사보다 이제 에보니를 좀 저렴하게 쓸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사실 뭐 그 외에는 비슷비슷해요 헤드머신도 음장 음장으로 이렇게 좀 되어져 있고 네 그리고 헤드 부분이 약간 실원 기타 같은 경우도 얘도 그렇고 요 끝부분이 좀 깎여 있는데 네 실원도 깎여 있죠 실원도 깎여 있고 얘는 좀 원래 테일러는 뾰족뾰족하게 되어져 있고 네 실원은 되게 좀 둥글둥글하면서도 기존에 있던 다른 기타들과 또 다른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쉐입 나쁘지 않아요 헤드가 괜찮아요 정갈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 옆에서 보시면 여기가 약간 이렇게 둥글게 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약간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 테일러는 일자로 쭉 가고 있고 그런 부분도 좀 차이가 있고 아 여기 보니까 트러스로드 덮개 트러스로드를 보통 요 안에다 딱 꽂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는데 테일러는 보통 예전부터 여기다 꽂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원 기타도 여기서 딱 꽂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돌려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스펙적으로 지금 두 모델 다 지금 픽업이 달려 있어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LR 100 VTC 근데 저희가 흔히 알던 VTC보다 이번에 새로 신형이 나왔거든요 신형 VTC가 되어 있어요 테일러 같은 경우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ESB 픽업 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얘는 이제 그냥 여기 톤이랑 볼륨 톤이랑 볼륨 네 근데 아마 이 톤이 이제 아마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음이 깎이고 하면서 이제 맨 가장자리로 돌리면 또 막 까랑까랑해지고 저음은 다 깎여있고 약간 그러면서 그 안에서 EQ를 좀 조절할 수 있도록 아마 미리 프리셋이 되어있는 겁니다 네 그렇고 이제 볼륨이 있고 튜너 튜너가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외관은 뭐 둘 다 바인딩도 없고 되게 깔끔해요 딱 심플한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만들면 좋은 점이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어 네 그러니까 뭐 바인딩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이제 그런 이제 이제 익스테리어적인 부분들을 최소화하면서 심플 모던 그리고 로우 코스트 네 그런 식으로 좀 되어질 수 있도록 둘 다 그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또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이제 씨런 바이 로우든이잖아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씨런 바이 로우든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씨런이 그 영국의 유명한 팝가수 에드 씨런 세계적인 팝가수 싱어송라이터 에드 씨런의 그 씨런이에요 네 그 씨런이고 지금 로우든이랑 같이 이제 만든 거고 원래 씨런 씨가 원래 좀 작은 바이 쓰잖아요 그쵸 그쵸 네 로우든 그 위로우든에 이제 WLEO라는 모델 네 그 모델을 쓰고 있고 그 모델은 저희가 찾아보니까 시더의 인디얼로즈로 해서 올솔리드로 되어 있고 굉장히 고가의 제품인데 이 모델은 이제 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약간 좀 보급형 저렴하게? 네 좀 저렴하게 경제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이제 생산이 됐기 때문에 바디는 완전히 똑같고요 네 크기나 쉐입이나 완전히 똑같고 대신 이제 축구판을 하판으로 제작을 했고 하지만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도 무시할 수 없는 게 메이드 인 아일랜드 아일랜드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설명은 얼추 다 맞춰 드린 것 같고 이제 사운드 샘플을 한번 들어보시고 또 한번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운드 샘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그런 부분이 있어서 테일러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확실히 로우든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로우든에서 만든 거다라는 걸 모르고 쳐도 얘는 자기 캐릭터 확실하다. 원래 로우든이 자기 캐릭터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스트럼 연주자들은 거의 뭐야 이거 나 안 해. 약간 그러고 뭐야 이거 약간 이런 부분들이 많지만 핑거스타일 연주자들은 많이들 좋아하시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또 한 번 그 마상에 빠진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자기 캐릭이 확실한데 그 DNA가 그냥 여기도 심겨져 있어. 뭐가 들어 있습니다. 맞아. 그냥 단순히 이게 보통은 우리가 실망한 물건으로 살 때 실망하는 포인트가 이제 되게 하이엔드고 좋은 브랜드에서 저가를 내놨을 때 야 그거 그 브랜드에 뭐 그 DNA 하나도 없어 라고 하면 아 역시 딴 공장에 OEM 맡겼나 보다 아 실망 나 안 사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비싸더라도 그 DNA가 들어가 있으면 야 그래도 이거 로우든 소리 나는데 약간 뭐 예를 차를 예를 들으면 야 그래도 이거 BM 느낌 나는데 약간 뭐 이런 거 이제 그럴 때 저희가 지갑을 열게 되거든요. 확실히 이 모델은 지금 에드 시런 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뭐 싱어송 라이터의 이름을 걸고 나온 거기도 하고 사실은 거의 뭐 일반 브랜드에서 뭐 존 메이어 시그니처 뭐 에릭 클립튼 시그니처 뭐 무슨 시그니처 뭐 제이슨 무라드 시그니처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브랜드 자체 뮤지션 이름 걸고 나온 거 본 적 있어요? 아 저는 본 적 없어요. 그쵸 저도 거의 본 적 없거든요. 이름을 걸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고 네 자신 있다는 거고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가격만 생각하면 야 미니 기타인데 뭐 이 가격까지 좀 쎈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올솔도 아니고 마틴 드레드노 주니어는 100만 원 정도 하는데 올솔리드인데 약간 뭐 스펙을 중요하시는 분들은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스펙도 스펙이지만 그냥 사운드로 저희는 판단하면 되거든요. 근데 약간 금액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기타만 봤을 때는 좀 비싸다지만 로우든 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게다가 메이드 인 차이나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아일랜드 원래 이제 아일랜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에는 저는 글쎄요. 뭐 GS 미니 샀다가 계속 팔았다가 또 다시 또 생각나서 또 중고 중고로 또 업어오고 신품으로 사고 이런 분들 제가 좀 종종 뵙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이거 계속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분들은 그냥 질러서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쓰신다면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래 드리고 있으신다면 맞아요. 아까 사운드적인 부분은 들어보셔도 아시겠고 저의 설명도 뭐 그렇지만 중음대가 좀 튀어나고 똘망똘망하고 딴딴한 소리 그리고 얘는 까랑까랑하고 테일러 특유의 그 부분이 있고 밸런스 잡혀 있고 확 좀 펼쳐지는 소리이고 얘에 비하면 펼쳐지는 소리이고 또 하의가 살짝 또 좀 듣기 좋게 좀 깎여 있어서 일반 GS 미니보다는 확실히 고급스럽다. 그 정도로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 두 모델 비교해 보셨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저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